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보금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잇따른 균열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소속 목사들의 교단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건데요. 일강에서는 이와 같은 다락방 탈퇴 움직임이 그간 내부에서 골마 있던 협회 내 성비위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세계보금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 2단성 또는 사이비성 단체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락방 목회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탈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다락방 소속 11개 교회 18명의 목회자들이 한 교계 언론지에 교단 탈퇴 공고를 냈습니다. 다락방은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대한예술교장로의 개혁총회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예정 개혁교단을 나가겠다는 선언은 다락방에 나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탈퇴 목회자들은 다락방 내부에서 불거진 성비위 문제와 재정 문제 등 각종 논란을 탈퇴 사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다락방 소속 목사가 성폭력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보금과 병행할 수 없는 거다. 어린 자매들이 피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성경과도 거리가 멀고 특히 성화보금, 회계보금의 입장에서 봐도 거리가 멀고. 특히 지난 3월에 이어 2차 다락방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며 2차 탈퇴자 규모는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명 탈 다락방을 선언한 목회자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탈퇴 목회자들은 모두 예장합동 총회 소속으로 교단을 옮겼습니다. 예장합동 교단은 원칙적으로 세계 전도보금화 협회, 다락방 관련 임무를 총회에 편입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탈퇴 공지 여부와 노회 심사를 거쳐 편입 가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류광수 목사가 총재로 있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은 지난 1996년 예장합동 총회에서 2단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예장통합총회와 고신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성결교회 등 2단 혹은 2단성, 사이비성 운동 또는 참여금지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로부터 2단 해제 결의를 받으면서 예장합동 총회가 반발해 한기총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